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내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지하철입니까? 길을 가기 전에 가스탱크를 채워야 해요. 도착하시면 제가 공항에서 모시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시카고행 급행열차 승강장이 맞나요?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중교통에 의존하나요? 저는 택시를 부를 것입니다. 경치를 즐기기 위해 경치 좋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편도 티켓, 요금은 얼마입니까? 할인을 받으려면 티켓을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정말 막힙니다. 우리는 다음 역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 버스는 도심까지 가나요? 이 버스는 도심까지 가나요? 이 버스는 도심까지 가나요? 이 버스는 도심까지 가나요? 처음으로 가는 마지막 페리를 탑시다. Let's catch the last ferry to the island. Let's catch the last ferry to the island. 식료품점에 내려주실 수 있나요? 가장 가까운 휴게소는 얼마나 먼가요? 가장 가까운 휴게소는 얼마나 먼가요? 주말 여행을 위해 차를 빌립시다. Let's rent a car for the weekend trip. Let's rent a car for the weekend trip. 여기서 공항으로 가는 직항로가 있나요? Is there a direct route to the airport from here? 박물관 근처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Is there a parking lot near the museum? 저는 약간의 운동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더 좋아합니다. I prefer cycling to work for some exercise. 이곳의 지하철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The metro system here is efficient and easy to use. 뉴욕으로 가는 버스 터미널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를 호텔로 데려다 줄 셔틀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정류장을 놓쳤는데 다음 정류장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트램은 도시 내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The tram is a convenient way to travel within the city. 기차는 3번 승강장에서 출발합니다. The train departs from platform number 3. The train departs from platform number 3. 행사 on top number 3. 타이파이 48까지 쇼미 48까지 50km 65km 60km 70km 감사합니다.